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을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서울 마포구 상추동에 매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실거주는 못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성산동 화이트빌에 살고 있는데 그걸 화이트빌 매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상추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 중이신 평창동 화이트빌을 매매를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매미안 밤섬 리베뉴를 매수하는 건 어떠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매도하는 건 어떠할지가 궁금한 것 같으세요? 네, 연락 잘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으신데요. 네, 지금 이 마포에 있는 밤섬 리베뉴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 이거는 새로 주셨다는 얘기죠? 네, 새로 주었고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원래는 지금은 성산동 화이트빌에 살고 있어요. 빌라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주택자이신 거죠? 네, 네. 2주택자이지만. 네. 첫 번째는 밤섬 리베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몇 평대인가요, 여기? 32평이요. 32평이요. 네. 언제 매수하셨죠? 이건 2005년도에 매입을 해서 거기가 재건축이 됐어요. 네, 그 전에 빌라가 조합원이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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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2015년 5월에 이게 또 아파트 완공해가지고 입주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시세는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16억 정도. 취득가가 어느 정도 대략 아주 낮은 취득가에 이겼네요. 그렇죠? 취득이요? 네. 그 전에 빌라를 보유하셨을 거고. 아파트는 취득세가 우리는 안 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략 취득가는. 네, 얼마 안 냈어요. 조합원 분당금도 내셨나요? 네, 네. 얼마 내셨어요? 그 더한 게 다 얼마예요? 온 취득가랑 분당금이랑. 분당금은 거의 5억 가까이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총. 그러니까 분당금 더해서 총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한 5억 5천 정도 낸 것 같아요. 아, 분당금까지 다 해서 5억 5천?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한 10억 정도가 지금 시세 차익이 난 거잖아요. 네, 네. 양도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성산동의 빌라인데 언제 취득하신 거죠? 어디요?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아, 성산동이요? 네. 2016년 11월 달에요.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2억 9천 5백. 네. 지금 뭐 얼마 안 올랐죠, 이거는? 네. 이거 뭐 3억 한 4천, 5천 이렇게 가나 봐요. 네. 여기는 지금 살고 계시는 거고. 이거 신축 빌라입니까? 어, 진지 한 8년, 8, 9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예요? 네. 한 10년 된 거네요, 대략. 네. 어, 지금 여기 있는 그 밤섭 리벤뉴은 그러면 전세 주셨어요? 네, 네. 전세. 전세 얼마 주셨어요? 어, 이번에 계약해가지고 8억 2천요. 8억 2천? 네, 네. 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근데 그 지금 그 3년 안에 그걸 화이트빌을 팔고 성산동에 있는 집을 팔고 그래야지 세금 감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팔지를 못했어요. 안 나가가지고 집이. 네. 그래서 지금 그 밤섭 리벤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3년 안에 못 팔았으니까 이걸 그 뭐지? 아,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비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셔야 돼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는 거는 9억 이하까지만 비과세예요. 그리고 20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위만 해도 비과세가 되고 그 이유는 실거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실거주로 안 해도 시청자님께서는 20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는 됩니다. 아,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9억 이상의 지금 9억부터 16억까지가 7억인데 7억에 대한 비과세는 못 받잖아요. 네. 아, 지금 어디 이동하시면서 전화 받으신가 봐요. 아, 네네네네. 너무 이 부동산 상담 급하셨나 봐, 지금. 네네네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보러 가시나요? 아니요. 멀리 어머니 그 뭐지.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지금 방문하려고 지금 네네. 그렇게 온이라고 네네. 왜 또 갑자기 슬프게 만들어요? 슬픈 지금 방송이 아니냐는.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네. 오늘.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요. 9억 초과는 장기 보유특별공자,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자 최대 80%가. 네. 올해 팔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10년 보유를 해야 되고 80%까지 받는 거고. 내년 되면은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 40, 40에서 80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큰 부분이잖아요. 7억이라는 돈이. 네.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실거주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8억 2천에 대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이지만 한 번도 지금 살아본 적이 없네요. 네. 내 집이지만 바라만 봐야 되는 내 집. 네네. 참 이게 웃기지만 웃기고 슬프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의 아닌 게 시청자님도 다주택자가 되신 거예요. 2주택. 네네. 그런 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양도세가 많아지는 거. 내년 6월 1일 되면 2주택이니까 플러스 20%가 되겠지만. 네. 시청자님한테는 이 부분은 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빌라는 지금 시세 차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큰 거. 네네네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종부세가 중요한 겁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네. 그래서 내년에 이 종부세가 좀 많아져요. 네.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 당장 못 들어가시면. 나중에는 언젠가 들어가 살아야겠지만. 빌라는 파시고요. 네. 전세로 들어가세요. 네. 종부세가 내년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부터가 중과가 돼서 요일이 높아집니다. 네. 계산해보세요. 이거 상당히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상방송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빌라는 매도를 하시고 전세 거주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진행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은 1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빌라를 팔고 전세 거주를 하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시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곳을 보여집니다. 네.